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특별 보도회 진행을 맡은 박영식입니다 현 정부 들어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는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실제 그런 의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일부 보도됐다고 하더라도 그 무게는 축소되거나 잊혀지거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왜곡되기 마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 소식 역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가 어려우나 만약 이 보도의 공익적 가치에 동의하신다면 부디 많은 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저희들은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된 제보가 있었던 이후 각기 다른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프로젝트 보도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장인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에 앞서서 예고 영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영상을 장인수 기자가 제보를 받은 영상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돼 5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김건희 여사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과 김건희 여사가 만나는 장면이 몰카로 촬영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촬영한 소위 몰카 영상이 있다 선뜻 믿기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영상을 촬영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촬영을 했습니다 네 최 목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데요 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장면을 직접 촬영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도 떠오르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장인수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리포트를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13일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면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지내면서 용산의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날 때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가 보이고 이내 코바나 컨텐츠 앞에 도착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최 목사의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 검색을 시작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사무실에 있던 강아지들이 요란하게 짖기 시작하고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올은 1946년 설립된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로 정식 명칭은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이 선물을 살 때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품명은 디올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 색상은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가격은 300만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여사는 다시 한 번 선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다음부터는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디올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 최 목사에게 언급한 바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를 저희가 함께 보고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고 이 장면을 촬영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자신이 준비한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하면서 자기가 직접 이 장면도 촬영을 했습니다 직접 촬영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씩 그러면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1년이 넘도록 저 선물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현행법상 김명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입니다 이 때문에 300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을 받은 거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흔히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이상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받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건희 여사처럼 배우자의 경우에는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직무와 관련한 선물이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법적인 판단은 법률가들이 이 사안을 나중에 끝까지 다 보도가 된 이후에 따져볼 내용인 것 같고 아무튼 논란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포트 영상을 보니까 경호원이 보안검색을 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안검색을 하는 건 저 시기로 보면 대통령실 소속 경호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통령실 경호원들로 보이는데 확실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최지영 목사도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 소속인지 아니면 경찰에서 지원을 나온 인력인지는 자신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실한 건 당시 코바나 컨텐츠 앞에 대여섯 명의 경호원이 있었고 이들이 보안검색도 진행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아크로비스타 주변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 또는 경찰 인력이 배치돼서 김건희 여사를 경호하고 있었습니다 소속 경호원인지 아닌지 이것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런데 가장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은 어떻게 소위 몰카 촬영 촬영 장비를 어떻게 숨겨서 들어갔느냐 촬영 장비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최지영 목사는 당시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 영상이 좀 많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손목시계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안검색에서 이 손목시계가 걸리지 않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촬영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보안검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디서 오류가 나서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숨겨서 들어갈 수 있었는지는 이후에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그리고 더 짚어야 될 것이 눈치를 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선물을 받을 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자꾸 왜 사오세요 그러니까 자꾸라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선물을 받은 게 이 당시에 처음이 아닌 건가라는 의구심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총 두 차례 만납니다 한 차례가 방금 보신 지난해 9월 만나서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선물한 경우고요 이보다 3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도 김건희 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는 이때도 명품을 선물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혹시 최재형 목사라는 분과 김건희 여사가 가까운 사이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어떻게 이렇게 명품을 주고 받고 했는가 그리고 지난해 6월에 선물을 또 줬다고 방금 말씀해주셔서 그 줬다는 명품 선물은 무엇인지 두 번째 리포트에 잘 정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장인수 기자의 두 번째 리포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을 간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통일운동가인 그는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고 북한을 소개하는 서적을 여러 권 집필했습니다 또 3년 전엔 1200페이지가 넘는 전태일 실록을 집필하는 등 종교계에선 대표적인 진보 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활동 이력을 봐선 김건희 여사와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그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1월 카카오톡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공약을 발표하는 걸 보면 굉장히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이고 선제타격 이런 아주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대북정책 통일정책을 언급하는 걸 보고 내가 좀 조언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 이후로 둘은 카톡으로 시국과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둘이 쉽게 가까워진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는 둘 다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동향 사람인데다 과거엔 집안 어른들끼리 친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만났을 때도 이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행사는 물론이고 이후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만찬에도 최재형 목사를 초청했습니다 당시 외빈 만찬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국내 5부 요인과 5대 재벌 총수, 외국 축하사절 등 150여 명만 초청받아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만찬에 참석한 최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같은 환대를 받은 최 목사는 취임식 40일 뒤인 지난해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찾았습니다 만난 장소는 윤 대통령 내외가 살고 있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날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자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축하의 의미로도 드리고 싶었고 과연 통일운동을 하고 대북사역을 하는 목회자가 주는 건데 이거를 그냥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최 목사가 이날 선물한 내역입니다 가브리엘 샤넬 에싱스 여성 향수 28만 원 샤넬 수블리마지 여성 화장품 세트 151만 8천 원 모두 179만 8천 원입니다 지난해 6월 3일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향수를 먼저 구입했고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열흘 뒤인 13일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 샤넬 매장에서 화장품 세트를 추가로 샀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최 목사가 보는 앞에서 선물 포장을 불러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왜 사왔냐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어떤 인사치레로 좋아하죠 좋아하고 비서를 한 명 불러서 비서 보고 끌러보라고 해서 바로 즉석에서 내용물을 끌러봤죠 화장품 그렇게 확인을 했고 김건희 여사는 이 선물 역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이날 만남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이 리포트도 또 보고 나니까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게 적지 않은데요 일단 지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저희가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는 어쨌든 동양 사람인 걸로 파악이 됐고 집안 어른들끼리도 일단 잘 아는 사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둘 다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동양 사람인데 단순히 동양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는 양가 집안이 서로 친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가 과거에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 집안 어른 중에서도 양평군청에 재직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서로 면식이 있었고 또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 집안이 양평군에서 약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가 어렸을 적에 이 약국에 짐부름도 많이 가고 또 약도 많이 사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쉽게 최재형 목사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친해졌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추임식 만찬 행사에도 초청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이 만찬은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이 150여 명 정도만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국 정재계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만 초청받은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 최 목사도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의 친분은 상당한 수준이고 두터웠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사실 좀 의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를 초청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최재형 목사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둘이 서로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는데요 뜻밖에도 150명만 참석하는 만찬 행사에 최재형 목사를 초청한 겁니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최 목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도 사진을 찍었는데요 최 목사는 윤 대통령과는 특별한 친분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만찬 행사에서 처음 만났고 이날 만난 이후에는 당연히 다시 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게 당시에 만찬 행사를 누가 참석했는지 또 누가 참석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었고 화제가 됐던 주목을 받았던 자리인데 김건희 여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동향 사람에 불과한 최재형 목사를 초청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초청을 한 건지 사실 저희가 김건희 여사가 아니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고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이날 김건희 여사를 처음 만났고 한 달 뒤에 6월에 최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다시 만났는데 이때 아까 보신 대로 샤넬 향수 그리고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월 20일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만나는데 이날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합니다 이 선물은 두 번에 나눠서 구입을 하는데요 먼저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28만원짜리 향수를 먼저 구입합니다 그런데 향수 하나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방문해서 150만원 상당의 여성 샤넬 화장품 세트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선물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날은 그 자리에서 이 선물 포장을 풀러서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포장을 뜯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비서 두 명도 옆에 서서 같이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 내용은 최재형 목사의 증언을 토대로 장인수 기자께서 말씀해주신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사건은 대통령 부인에게 고가의 선물을 하면서 몰래 촬영을 한 거고요 최재형 목사가 자기가 선물을 주면서 이걸 촬영하고 폭로한다 이거는 어찌 보면 함정 취재라는 논란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아가서는 이게 일종의 취재 윤리 위반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선물하면서 그걸 촬영해서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함정 취재와 관련한 논란을 제기하기에 앞서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 모르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또 최재형 목사가 선물한 게 명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다양한 선물들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본 후에 이것이 함정 취재냐 취재 윤리 위반이냐를 따져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해지기 때문에 장인수 기자의 세 번째 리포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지난해 6월 17일 자정쯤 최 목사는 선물로 준비한 샤넬 쇼핑백 사진을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0시 6분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1분 뒤 온 김건희 여사의 탐문 주일은 꽉 차 있다며 월요일 오후 2시에 티타임을 갖자고 제안합니다 김 여사의 제안대로 둘은 6월 20일 오후 2시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만났습니다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최 목사는 역시 선물로 준비한 디올 쇼핑백 사진을 찍어 김건희 여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인사를 하고 싶다며 언제가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대신 비서에게 답이 왔습니다 5일 뒤인 9월 12일 비서가 먼저 인사를 건넨 뒤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 비서는 다음 날인 13일 오후 2시 반으로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번의 명품 선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가 명품만 선물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최 목사는 가방과 오리털 점퍼, 스카프를 선물로 준비해 사진을 보냈습니다 모두 비싸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수수한 옷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명품 외에도 일반적인 수수한 서민용의 의류나 이런 소지품들을 선물하면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5일 뒤인 23일 최 목사가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자 김 여사는 네 라고 짧게 답했을 뿐 면담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25일 최 목사는 다시 한번 코바나 콘텐츠에 들리겠다고 제안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여사를 만날 수 없었던 최 목사는 준비한 선물들을 모두 인터넷 중고시장에 팔았습니다 서민용 의류를 구입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아 명품을 명품 선호하는 분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지난해 8월에는 30만 원 정도 하는 위스키를 취임 100일 선물로 준비해 코바나 콘텐츠에 맡기고 왔습니다 이후 최 목사는 선물을 잘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목사는 면담 요청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읽은 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 목사는 대통령 취임 이후 총 5차례 선물을 준비했고 10여 차례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이 중 딱 두 번 명품 선물을 준비했을 때만 김건희 여사와의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리포트를 보고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명품을 선물했을 때와 저가품을 선물했을 때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달랐다고 최재형 목사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준비한 건 모두 5차례입니다 그 중 두 차례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디올과 샤넬 명품 선물이 두 차례였고요 지난해 7월에는 5만 원 정도 하는 술과 자신이 쓴 책을 선물했는데요 이때는 만나자는 요청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최 목사가 코바나 콘텐츠를 방문해서 맡기고 돌아옵니다 이때는 김건희 여사가 다음 날 선물 잘 받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월에는 6만 원 상당의 위스키를 다시 선물하는데요 이때도 약속을 잡지 않고 코바나 콘텐츠를 방문해서 위스키를 경호원들에게 맡기고 옵니다 며칠 뒤 최 목사가 잘 받았냐 이렇게 카톡으로 질문하는데 흔히 익십이라고 하죠 김 여사는 메시지를 읽고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월에는 앞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스카프, 점퍼, 후드티 이런 일반인들이 입는 평범한 의류를 선물로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 사진을 보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목사는 이 의류를 중고시장에 처분했습니다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고 명품 사진을 보내면 비교적 반응이라는 게 빨리 오고 응답은 왔었는데 차이가 있긴 해 보이긴 합니다 실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최 목사가 면담 요청을 한 게 10여 차례나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 목사는 선물을 준비했을 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선물 없이도 면담을 요청한 적도 많습니다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티타임을 갖자 이런 면담 요청을 한 게 총 10여 차례 정도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이를 대부분 무시했습니다 답을 하지 않거나 읽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함정 취재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지적을 드렸었는데 이 보도를 보면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사진 찍어서 먼저 김건희 여사한테 보여주고 그중에는 명품도 있었고 싼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만나자고 그러면 이제 그 선물을 들고 가서 전달을 하고 온 상황인 거고 못 만나서 뭐 못 준 경우도 있었고요 함정을 파놓고 취재했다 김건희 여사를 속였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함정 취재가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나라의 많은 언론사들이 함정 취재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또 함정 취재를 사용하지 않고는 취재원에 대한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 함정 취재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아주 높은 권력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함정 취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한 경우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줬습니다 숨기고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선물을 확인하고 약속을 잡고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 목사가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속였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 함정 취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 아마도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도가 나간 이유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최 목사의 의도라고 봐야 될 텐데 자기가 명품을 선물을 하면서 그 장면을 몰카로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계획하에 이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상한 것은 9월이 아니라 6월에 처음 만나서 샤넬 화장품을 줄 때 그때는 왜 촬영을 안 했냐라는 생각을 일단 들고 즉 이게 뭐든 하나 걸려봐라 이런 식의 접근이었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부도덕함이 실제 한다면 그것을 취재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6월에 이렇게 뭔가 몰카 촬영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 생각이 바뀌어서 9월에 하게 된 것인지 뭔가 저희가 모르는 내막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6월에 샤넬을 선물할 때는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9월에 디올 가방을 선물할 때는 태도를 바꿔서 촬영을 합니다 중간에 마음을 바꾼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 일은 최재형 목사 혼자서 진행한 게 아닙니다 최재형 목사가 이 일을 논의하고 이 일을 같이 진행한 제3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 일을 꾸민 사람이 최재형 목사 말고 제3의 인물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다? 네 맞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 선물을 구입한 사람은 최재형 목사가 아니라 바로 이 제3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 지금은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 3의 인물이 누구인지 또 이 3의 인물과 최재형 목사는 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인지 이 내용은 내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특별 보도를 만나보셨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이 보도의 내용에 공익적 가치를 공감해 주신다면 부디 많은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9시에 특별 보도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용화입니다. 지금 우리 VCR을 장인수 기자와 그리고 박영식 앵커가 준비한 VCR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느낌과 소감을 저희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고마울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VCR 이후에 저희는 장인수 기자 직접 취재하고 리포트를 만든 장인수 기자와 그리고 지금 디오리라든가 이러한 명품이 전달해 준 과정 이런 부분에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임세훈 소장님 두 분을 모시고서 좀 더 깊숙하게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장인수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 취재하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왼쪽에 우리 청와대 부대변인 여기 마셨던 임세훈 소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훈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엄중함과 무서울 정도의 책임감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청렴해야 하는 이런 공직의 기본을 전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건희 여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지금 저는 저런 장면을 봤을 때 마치 본인이 손바닥에 왕자를 썼었을 때처럼 본인들이 왕과 왕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이 다 5천만 국민이 주권자이고 본인은 신복인 대통령 고위공직인 공무라는 공무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는다? 이건 마치 왕이 진상을 받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고 대단히 명품에는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오른쪽의 장인수 기자께서 MBC에서 제가 많이 뵌 것 같은데 MBC에서는 함께 보도하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게 아이템 성격이 지상파에서 하기에는 좀 가볍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고 이걸 왜 장 기자께서 어떻게 취재했고 왜 취재하려고 했는지 물론 오늘이 첫 번째 방송입니다만 이것이 계속 시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부분만 지금 보여준 것 같은데 왜 취재하시게 된 겁니까? 이게 선물이 전달된 게 작년에 두 차례이지 않습니까? 6월에 샤넬을 선물했고요. 최재형 목수가 9월에 디올 가방을 선물을 하는데 9월에 디올 가방이 선물이 되고 나서 며칠 뒤에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취재원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전해듣게 됩니다. 제보 받으신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건희랑 사적으로 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명품 선물이 전달이 됐고 일부 촬영된 영상도 있다라는 얘기를 작년 9월에 듣고 취재원을 통해서 최재형 목사를 만납니다. 만나세요? 네. 작년에 9월, 10월, 11월에 두 사체를 만났고요. 최재형 목사는 이미 그때 촬영을 할 때 제보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촬영을 한 거죠. 이걸 문제 삼겠다. 그러면서 믿을 만한 기자를 찾은 거군요. 언론인을. 그렇죠. 최재형 목사도 이걸 제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 3자를 통해서 최재형 목사를 만나게 됐고 최재형 목사도 제보를 할 의향은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제 확실한 결심은 못하신 상태였고 이 결심을 올해 초 3월경에 제보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보를 곧바로 주지는 않고 다른 어떤 특종들이 있다면 이걸 같이 좀 묶어서 보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이 정권의 부도독함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취재되는 게 있는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평상시 MBC 장인수 기자께서 이제 제대로 신뢰성 있는 보도를 정직한 보도를, 정의로운 보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최재형 목사도 알고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접촉을 했겠죠. 제 얘기입니까? 그거는 최재형 목사께 나중에 여쭤보시죠. 그래서 아무튼 기다리다가 올해 9월, 8월 말이죠 정확하게 8월 말 9월 초에 제가 정확하게 9월 초에 이 영상을 최재형 목사님으로부터 전달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도를 할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다가 결국 방법을 찾은 게 지금 보여드린 이런 방식으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취재가 언제부터 들어가신 거예요? 본격적인 취재는 이제 9월에 영상을 봤고 9월에는 이제 영상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님을 만나서 당시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좀 물어보고요. 본격적으로 방송을 준비한 거는 한 10월 중순부터. 한 가지만 좀 이따가 좀 임세훈 소장님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분명하다. 이게 팩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다. 네. 이분이 들어가서 몰카로 촬영을 하고 그 누구죠? 김건희 씨가, 김건희 여사가 이걸 받은 게 확실하다. 이런 확신은 필름을 봤으면 확신이 드셨겠네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먼저 최재형 목사님이 영상을 먼저 줘서 영상을 봤더니 이제 그 전부터 최재형 목사랑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영상이 있고 영상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는 최재형 목사로부터 설명을 전해서 들어서는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되지 않은 영상 전체 한 35분 조금 넘는데요. 전체 다 봤는데 아, 최재형 목사가 한 얘기가 정확하게 맞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목사는 또 김건희 여사와 1년 넘도록 앞에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카톡을 주고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카톡 내용 작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카톡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카톡 내용 전체를 또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아서 두 개를 크로스체크 영상과 카톡이 일치하는지를 크로스체크했고요. 기사 작성은 아무래도 이게 위험성이 있는 보도다 보니까 영상에 있는 내용 카톡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확실하게 100% 팩트인 내용만 추려서 전해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프라이빗한 거 아니냐. 디올 선물 받은 건데 아는 사람한테서. 그러면 명품 받은 건데 원래 명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취재했을 때는 예를 들면 공익적인 문제다. 그렇죠? 이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영분이라는 김건희 씨가 이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기자로서의 공익성들이 발휘된 거라고 봐야 돼요. 어떤 대목에서 그런 건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명품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포트 보셔서 알겠지만 명품 선물만 받습니다. 핵심이군요. 최정복사가 총 5차례 선물을 준비합니다. 면담 요청을 선물을 준비했을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어서 10차례 면담을 이런저런 이유로 티타임을 갖자고 얘기를 하는데 딱 정확하게 두 번만 면담이 이루어지는데 그 두 번 이루어진 면담이 다 명품 선물을 준비했던 두 번입니다. 6만 원짜리 비스키는 안 받는 일십, 일십, 일십 그러니까 그런 선물은 그냥 최정복사가 최정복사도 이제는 이게 가격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서 보낸 다음에 면담 약속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가서 전달하고 옵니다. 그럼 잘 받았다는 인사도 안 하는 경우가 선물 잘 받았냐고 그런데 받았다는 인사, 잘 받았다, 감사하다 이런 인사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과연 이게 그냥 사인 간의 문제만인가 그리고 오늘 다 전해드리지는 않았지만 또 둘이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 대화의 내용도 녹음되어 있는데 그 1분만 올라간 거네요. 이 대화 내용을 보면 대화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놀라고 분노하실 만한 그 누구도 공익적 가치를 부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내일 나옵니까? 모레 나옵니까? 모레 방송할 때 내일도 나오고 모레 오라. 자 우리 임세원 소장님은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으로 쭉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2년 계셨던가요? 네, 2년 가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 퍼스트레이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2부속실에 계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부대변인이 원래 여사님 담당이에요. 아, 여사님 담당을 했어요? 그러면 여사님 공부 담당. 그러면 당시에 김정수 여사가 이런 명품이나 이런 거를 누가 들고도 하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부인인데 불가능합니다. 왜요? 불가능.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쭉 봤을 때 지금 이 대통령실이 기강이 흐트러지고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을 했어요. 이 영상에서요. 일단은 여사가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인과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게 검찰총장 부인 때 일인 줄 착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대통령 이후의 일이잖아요.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6월, 9월. 그렇죠. 그래서 영부인일 때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사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개인 전화기를 저렇게 카톡을 막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안 정보들이 있고 대통령은 물론이거나 배우자들도 개인 폰을 거의 소지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카톡을 누군가 이렇게 주고받는다? 카톡이 굉장히 보안에 또 취약해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정보가 나갈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카톡 같은 건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또 굉장히 이상할 것. 또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를 저렇게 쉽게 접근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는 2부속실 없잖아요. 네. 보통은 다 2부속실 통해서 무엇이 다 이루어집니다. 또 그 밑단에 또 있는 시스템도 또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제가 대통령 배우자 어떻게 보면 담당, 공부 담당이었는데 저조차도 김정순 여사께 직접 연락을 못합니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인 거예요. 기강이 매우 흐트러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대통령 부인까지도 왜 그렇게 철저하게 딱 통제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대통령 국가서열 1순위고 행정수반, 국가원수 그 배우자는 경우의 이유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가 물론 대통령 배우자가 일반 국정의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배우자랑 특수한 관계가 있다 보니 여러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권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도 물론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그에 비슷하게 여러 가지 의전을 우리 세금 들어서 하는 것이고 외교 현장에서도 비행기 1호기 타고 나가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일정 부분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가족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수 관계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식으로 경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순 여사 같은 경우에도 만나 뵈려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실제로 잘 누구 만나지도 않습니다. 배우자가 괜히 배우자 정치 안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신기한 게 저렇게 출입이 가능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있는 곳에.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선물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식 절차를 통해서. 제가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관련해서 책이 있었어요. 되게 굉장히 두터운 책이 있었는데 그게 김대중 재단인가요? 어디 그쪽에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역사와 사진과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또 김대중 대통령과 어릴 때 팬팔 소녀여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진이 나옵니다. 그게 그 책 안에. 그래서 재단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제가 또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이 책을 대통령께 좀 줄 수 있냐.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대통령 때 쓱 들고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심지어 직원인 저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호처에 가서 제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서 대통령께 전달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각종 보안장치로 신고하고 뭐 이상한 거 없다 체크하고 경호처에서 경호처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직접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 기자님 근데 지금 VCR이라든가 우리 장 기자께서 취재하신 거 보면 그냥 최재형 목사가 카톡을 주고받고 김건희 씨하고 그다음에 그냥 검색 때 통과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냥 샤넬 향수도 그랬고 화장품 세트도 그랬고 그다음에 디올 백도 그랬고 그리고 몰카도 가지고 들어간 거죠. 우리 얘기에 의하면은 그런데 그런 거 참 초반 얘기인데 완전히 그렇죠. 당선되고 한 달 뒤 취임하고 한 달 뒤 취임하고 네 달 뒤 이렇게 두 번 만나는데요. 보신 것처럼 면담 약속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카톡으로 잡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재원 소장님께서는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카톡으로 약속을 잡고 직접 그 명품 선물을 들고 방문을 해서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전달을 하는 거죠. 들고 들어가서 나 만나러 왔다. 김건희 만나러 왔다.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허술하니까 사실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도 숨겨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철저했다면 아마 최재형 목사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계기로 촬영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전해드릴 예정인데 아무튼 이 시스템을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허술하고 여러 군데에서 구멍이 나있다라는 거는 지금 리포트만 보셔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상식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인데 우리 임세용 소장님 청와대에서 2년 동안 부대변인을 하시고 여사에 대한 담당 부대변인 말을 들어보면 영부인도 사실상 매일마다 만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밀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 기밀을 또 누설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내용과 정보를 다시상 쉽게 접하는 위치에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사생활을 같이 하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최재형 목사께서 그냥 쉽게 취급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또 웨버 카톡도 하고 참 이건 우리가 익히 짐작하고 있었지만 참 이런 사실을 직접 VCR이라든가 우리 장기작회에서 취재하신 거 보니까 놀랄 놀자입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취재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바는 이런 식이면 누구나 쉽게 영부인한테 접근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물론 최초 연락은 작년 1월이니까 영부인일 때는 아니고 유력 대선주자의 아내일 때죠. 카톡으로 처음 인사를 하고 카톡으로 친해진 다음에 만찬 행사에서 처음 만나고 당선 취임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명품 선물을 사서 찍어서 사진을 보내니까 바로 1분 뒤에 카톡으로 내일모레 만나시죠 라고 해서 호바나 콘텐츠에 들어가서 선물을 전달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이런 사람이 최재형 목사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재형 목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라는 내용이 제가 총 4일의 보도 내용을 4일간 보도를 준비했는데 마지막 날 최재형 목사 말고도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마지막 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입니다만 우리가 가정에 있는만 지금 취재 과정을 통해서 보면 최재형 목사 말고도 다른 사람도 좋은 상품 들고서 명품 들고 들어가서 갖다 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렇게 그랬을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나토 정상회담 때 고가의 악세사리 했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재산 신고했냐라고 야당 의원이 물었고 리투아니아 왔을 때 명품샵 동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토 정상회담 처음에 갔을 때 그때 굉장히 비싼 장신구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게 아마 수천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인한테 빌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문제가 되자. 그러면 그게 과연 지인한테 빌린 것인가? 이런 식으로 또 누군가에 통해서 받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까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이 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리포트 중에 보면 장 기자께서 이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게 어떤 근거입니까? 일단 여러 명의 변호사한테 이게 김영란법에 해당하겠느냐 김영란법 위반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변호사들마다 의견은 좀 엇갈립니다. 일단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됐고요. 1회 100만 원 이상. 1회에는 100만 원을 또 초과하는 물품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한 번에 그러니까 두 번이죠. 두 번 모두 100만 원을 초과하는 명품을 두 차례 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 처음에 샤넬 화장품 세트인가요? 향수는 175만 원. 179만 8천 원입니다. 179만 원. 대단하다. 비싸네요. 디올백은 정확하게 300만 원. 그걸 두 차례 받았대요.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의 법감정이나 국민의 상식에 또 그리고 김영란법의 취지를 보면 그렇죠. 그런데 김영란법의 문구를 보면 남편이 공직자고 배우자가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 배우자는 남편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공직자인 배우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금품이나 물품을 받았을 때 김영란법 위반이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아마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법원의 추세는 이게 이제 뇌물 같은 경우는 청탁을 해야지 뇌물죄가 인정이 되잖아요. 도대체 그럼 직무 관련성이라는 건 뭐냐. 이게 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나 이런 것들은 또 폭넓게 폭넓게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장 기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배우자를 넣은 이유는 대부분의 청탁을 하거나 뇌물성 아니더라도 인사할 때 부인 갖다 주거든요. 그렇죠. 부인 갖다 주고 일단 이쪽은 주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는 남편이 공직자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 경우에는 바로 즉시 신고해야 된다. 이런 게 김영란법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가 금지된 물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그 해당 공직자가 알게 되면 무조건 즉시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배우자한테 내가 고가의 상품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배우자만을 보고 주는 건 아니죠. 예전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박스 안에 돈 3천만 원인가요? 배우자한테 줬잖아요. 그 배우자 보고 준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인이니까 지진영 목사 갖다 줄 수도 있다. 그런 우려의 요청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관 배우자도 이동관 위원장 배우자도 즉시 막 돌려줬다고 허둥지둥 이야기하잖아요. 핑계를 대는 게. 그게 위법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매우 특수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일반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대통령의 부인. 사실상 공무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공무와 외교를 일정 부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간에 이미 다 알려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VIP1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는 정설로 나와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용산 대통령실도 2층이랑 5층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쓰는 집무실 그다음에 5층은 여사 쓰는 집무실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둘이 바꿔서 쓰기도 한데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지금 공직,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대통령의 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업무 범위인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 직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1위다, 2위다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다는 거죠. 없죠. 그리고 실제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거의 대통령보다 더 위이다라는 게 정설일로 보여지고 실제로도 원래는 보통은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은 V라고 하고 여사는 그냥 여사님, 여사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문서에도 그렇게 써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V1, V2라는 핵에 망측한 문서의 이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호칭이 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기자들이나 거기 안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도 V2라고 불린다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이나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분들이 매우 놀랬다고 했거든요. 저도 놀랬습니다. 그때 그 사진상 간 노무현, 그분은 장철형, VIP2다라고 불린다고 언론에 나와서 증언도 했습니다. 증언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들었다고도 했었고 저도 그걸 봤는데요. 청와대에서,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그 모든 사람에 물어봐도 V2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뭐 진짜 국정농단에 가까운 거죠. V2라고 불려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정농단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심 때문에 사실 탄핵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V2가 버젓이 있고 심지어 일반 개인들을 만나면 선물까지, 명품 선물까지 확인하면서 자기가 받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고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정 기자님, 하여튼 지금 김영란법 위반 소지라는 문제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뜨거운 관자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디오리안 선물에서. 우리 전 청와대 대변인, 부대변인인 임세용 소장께서 정리하신 바에 따른 대통령 직무가 워낙 헌봄이하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를 A다, B다, C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에서 얘기하는 직무 관련성에 대통령 범위는 들어간다. 저도 어느 율사한테 확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원에서 다툴 소지지만 김건희 씨라는 사람이 사실상 VIP1, VIP2로 불려진 건 익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거는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농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일반인 상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들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감정이나 법상식에 비춰보면 당연히 그렇고요. 법 위반을 따지기 전에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민간인한테 고가의 명품 선물을 스스럼 없이 받고 또 그게 몰카로 촬영이 돼서 이렇게 폭로가 돼서 국민들이 이걸 봐야 하는 이 상황.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금 어디 있는 것인지 영부인 그리고 영부인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법 위반보다도 일단 국민들의 심정을 먼저 헤어린다면 최소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정말 국격 떨어지고 품격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죠. 정말 저는 해외 토픽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부인이 사인을 만나서 그것도 명품인지 확인하고 그걸 받는다는 건 해외 토픽감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재밌었던 장면이 그 화면에서 보면 김건 여사 발을 올리고 앉아있어요. 무릎을 이렇게 올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체 목사님이랑 대화를 할 때 보통의 일반 사람들도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어쨌든 분 아닙니까. 나보다 연상인 분과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그런 자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딱 정자세로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바닥이 의자가 없는 그냥 좌식형 테이블이다. 이러면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의자가 뻔히 있고 테이블이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 저는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의 수준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턱턱 받고 자세도 저런 모양. 저는 정말 거기서 정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무너질 일이 남았다. 그리고 이 우리의 창피함은 국민의 몫입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이 품격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영국의 데일리메일즈가 또 보도한 부분도 우리 국민의 망신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김영란법 위반 문제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다뤄야겠지만 저희들이 방송에서는 나중에 이건 꼭 다룰 생각입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제가 취재한 바라든가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문 유리사 얘기를 들어봐서 김영란법 위반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이가 위반하게 되는 거죠. 형사 소추가 되는 것이고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재용 목사님 얘기를 좀 더 할까요? 궁금한 게 왜 이분은 몰카를 갖고 들어갔나요? 처음에는 6월에는 그냥 샤넬 195만 원짜리 선물을 줬는데 두 번째는 디올이라는 상품을 백화점에서 사는 것까지 다 촬영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걸 갖고 들어가서 받는 장면을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씨가 받는 장면을 또 촬영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장 기자한테 그걸 제보를 하고 소스를 다 제공해서 그다음에 장 기자께서 오랫동안에 몇 개월간에 취재를 걸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보도를 하시게 된 건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이분. 최재용 목사의 어떤 생각이 어떤 거였는지 감정이 어떤 거였는지는 사실 저도 취재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왜 명품 선물을 한 건지 했으면 한 거지 이걸 왜 또 찍어서 제보를 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재를 해봐도 좀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최재용 목사님도 어떤 초반에는 좀 양가적인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양가적인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노리고 폭로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고향 후배니까 고향 후배니까 그리고 당선 직후니까 좀 국정을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전의로 이런 좀 충고도 하고 인터뷰에 나왔지만 그리고 이분은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통일운동 그리고 북한을 좀 알리는 이런 국적이 미국입니까? 네. 미국 심의권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이민을 가서 미국 심의권자인데요. 보수 정당이지만 어떤 그런 북한이랑 대립하는 이런 반북적인 노선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충고를 아마 가장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은 내일 보도해 드릴 예정인데요. 하나의 계기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걸 본 목사는 이거는 선의로 그냥 잘 얘기해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정권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신 거군요. 그런 판단을 어느 순간인가 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폭로를 할 생각을 하고 이제 촬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 사건에서 제3의 인물은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내일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그거 하나만 여쭤봅니다. 내일 들어오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궁금하니까 왜 카톡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6만 원 양주도 비싼데 하여튼 간에 김건희 씨가 봤을 때는 좀 싼 모양이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 대답도 안 하다가 이 아주 국가의 상품 이때는 들어오라고 그러고 김건희 씨 입장해 봤을 때 저가의 상품 때는 뭐 들어오라 말라 얘기도 안 하고 그건 최 목사님은 어떻게 왜 그렇게 저렴한 것도 대중적인 것도 선물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국가 상품도 선물한다고 본인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좀 궁금해요.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찌 됐건 영부인이니까 빈손으로 그냥 이렇게 만나러 가자 이런 거는 좀 그래서 이제 자주 면담을 요청할 때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영품도 사고 그리고 인터뷰도 나오지만 또 가끔 이렇게 뭐 어떤 지지자가 선물한 5만 원짜리 안경?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나와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뭐 이제 뭐 서민 코스프레다 이런 비판도 있지만 서민적인 모습도 보이고 하니까 그런 어떤 서민들이 입는 의류도 선물하면은 내가 선물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면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반응은 확실합니다. 선물이 없거나 선물이 저렴하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동안 에코백 들고 다니고 무슨 3만 원짜리 슬리퍼 신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본인은 디올 입고 싶고 에르메스 들고 싶고 한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에코백 안에 에르메스 파우치로 추정되는 것들을 몰래 들고다가 딱 걸리지 않았습니까? 에르메스가 저희도 잘 몰라요. 아 뭐 그것도 굉장히 고가품 중에 좀 약간 상위권에 있는 고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디올 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욕망 덩어리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리투아니아 갔을 때 대표단과 16명 경호원 딱 끌고 두 브롤리아이라는 고가품 편집샵 가서 딱 거기 있는 현지 매체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매도 많이 했다라는 인터뷰도 약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안 했다고 대통령실은 구경만 했다. 구경만 했다. 우리가 호객을 당했다. 16명의 비서진과 경호원들이 있는데 호객을 당했다고 하는 희한찬란한 일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대표단이 다음 날에 추가 구매를 하러 왔다고 거기 상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허영과 가식의 완전체인가라는 저는 이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최근에 했던 김건희 씨는 어디예요? 순천시장도 가고 대구시장도 가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다닌 것 같은데 전통시장, 부산기장시장, 대전태평시장 강릉전통시장 이런 데 가는데 거기는 명품은 없잖아요. 명품은 없죠. 얼마나 가식적인 거겠습니까? 이게 그냥 보여주기 용인 거죠. 누가 봐도. 그런데 이 허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 결국 에코팩 들고 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고가품 많이 살 수 있도록 민간인 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민간인 돈 많아서 사는 거야?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의 본인이 사는 것도 살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사는 것도 그렇지만 최고의 권력자의 배우자가 그런데 서미 코스프레하고 그런데 심지어 누구한테 받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법 위반의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 기자한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직접 취재하셨으니까 이게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그렇고 김건희에 대한 것은 성형이라는 얘기가 사실상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일무하는 거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왈가우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기서는 금기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인들 만나 보면 그럼 이런 성당이 지금 오늘 방송도 우리 장 기자께서 용기 있게 취재하셔서 보도하신 건데 그쪽 반응을 좀 안 알아보셨습니까?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씨한테 전화번호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한 5일 전쯤이죠.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홍보수서 김은혜 홍보수서 이도훈 대변인실 대변인에게 입장을 묻는 질문지를 카톡과 문자로 보냈습니다. 이런 게 내가 취재를 했고 보도가 될 것이다. 대통령실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식으로 명품 선물을 받았는데 파악하고 있느냐 입장이 있느냐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출입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영부인으로서 이런 선물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할 수 있는데 입장이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대통령실 대여서까지 김건희 여사 대여서까지 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지난주 수요일 날 보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보내자마자 바로 읽었고요 그래요? 카톡에 일자가 안 읽으면 남아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읽었네 제가 보내고 한 10분 뒤에 일자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카톡을 안 읽더라고요 대변인하고 홍보수석이 그래서 아마 카톡이 안에서 금지된다 카톡 잘 안 씁니다 대통령실에서 카톡 안 써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도 보냈는데 일단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전혀 김건희 여사든 대통령실로부터는 지금 현재 입장이나 답변이나 반응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이거 읽어도 나갔으니까 오늘 이러한 보도가 된다라는 것은 김건희 씨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알고 익히 알고 있다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고 중간에 제가 핸드폰을 바꿔서 바뀐 핸드폰으로 또 카톡을 보냈거든요 김건희 여사에게 그 카톡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최소한 김건희 여사 이게 김건희 여사가 당사자니까요 반론 기회를 드렸고 아직 반론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앞으로 목요일까지 계속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 중간에라도 입장이나 반론을 주신다면 성실히 반영해서 시청자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뚫린 거지 않습니까 외형으로 뚫린 건데 그렇죠 뚫렸다 그러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최재형 목사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다 있습니다 취재 결과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 넥스트에 나오는군요 참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대통령 부부라는 거를 떠나서 국가의 최고 사령부인데 거기가 이렇게 드나들 수 있다는 건 쉽게 드나들면서 명품까지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 안위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혹시나 만약에 저 안에 지폐라도 들어있으면 그거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돈 봉치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모든 걸 다 일일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 자리에 배석자가 없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와 일대일 면담을 할 수가 없어요 배석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가족 이외에는 배석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샤넬 화장품 사러 갔을 때 비서 보고 뜯어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영상에 의하면 그럼 그 비서는 적어도 그 비서는 아마 국가 공무원 신분일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아마 소속되어 있을 건데요 그러면 국가 공무원이 엄연하게 뇌물 현장을 보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저는 이 공무원도 누군지 확인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재형 목사가 갈 때 디올 샤넬 그 방송에 나온 게 실제 디올백이고 샤넬 그 종이 쇼핑백이거든요 그거를 다 보이게 들고 갔고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으로 보이는 경호원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포장을 뜯지는 않았지만 쇼핑백을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기민에 관련된 문제니까 첫 번째 VCR 리포터 우리 고감원 다시 한번 좀 보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9월이면 서울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지내면서 용산의 집무실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일을 보거나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날 때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상가가 보이고 이내 코바나 컨텐츠 앞에 도착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최 목사의 신분을 확인한 뒤 보안검색을 시작합니다 최재형 목사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사무실에 있던 강아지들이 요란하게 짓기 시작하고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올은 1946년 설립된 프랑스의 유명 명품 브랜드로 정식 명칭은 크리스찬 디올입니다 이 선물을 살 때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품명은 디올 여성 송아지 가죽 파우치 색상은 클라우드 블루입니다 가격은 300만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8일 전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디올 매장에서 구입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 김 여사는 다시 한번 선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다음부터는 사오지 말라면서도 이날 가져간 디올 가방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 최 목사에게 언급한 바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아니 뭐 이런 걸 사갖고 오세요 뭘 이런 걸 사갖고 오세요 덮죽? 그러고 덮죽 봤죠 보통은 돌려주죠 진짜 안 받을 마음이면요 가져가시라고 하죠 아니 아까 우리 임세윤 전 부대변인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거는 이미 검색돼서 그거는 경호처에서 내놓으셔 하고 딱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돌아가게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검수를 철저히 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검수한 경호 직원도 제가 볼 때는 좀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수사를 받아야 되냐면 여사가 이거 들고 오라고 했다 이거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는지 이 여부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정 기자 VCR에서 나왔습니다만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통과된 것 같아요 그냥요 이 관련한 내용은 저희가 마지막 날인 4일째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안검색이 진행됐고 선물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의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그래요? 하나의 절차를 거치긴 합니다 그런데 임세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엄격한 건 아닌데요 어느 부분에서 청와대 보안검색과 경호가 구멍이 뚫렸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 날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다른 얘기입니다만 천공은 아니고 누구지? 다른 사람이 만공 아니 무슨 백선생 백교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은 처음 나중에 부인의 핵심이다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 관절을 확인할 때도 민간인이 계속 들어갔었죠 잘 아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이제 약간 그 고가품을 사가면 영부인 만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코스가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입장권처럼 이거 사갖고 들어갑니다 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대통령 부인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자꾸만 드리는 건 뭐냐면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은 공중의 권력이고 공공의 권력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데 마치 이 장면을 보면은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소유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이게 자기 내 거다 이거는 국민의 것이고 이건 나라를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왔고 정당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여기 좀 하죠 우리 임선수 소장님 시초 김건희 씨가 VIP1입니까? 2입니까? 아니면 그냥 퍼스트 레이디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이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주가 조작 등등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내조만 하겠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내조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전혀 어디에 현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국민들은 믿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무슨 이런 거 이것도 카더라일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실 집무실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났다는 얘기도 들리고 대통령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소리도 나오고 그래요? 실제로 집무실을 2층 5층 자유롭게 오가는 것도 희한하거니와 그리고 예전에도 무슨 넷플릭스 관련해서 본인이 보고를 받아서 관련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건 언론의 보도가 됐죠 그것도 언론의 보도가 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실에 임명이 돼요 김승희 의전비서관 얼마 전에 아들 학폭 문제 있었던 따님인가요? 김승희 의전비서관도 김건희 여사와 굉장히 절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대화관리 최고위 과정입니다 행정관이었다가 외교부 사람이 쫓겨나오고 그 사람이 의전비서관으로 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적으로 사사로운 정권이 과연 있었냐 예를 들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의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거 연장 사유로 저는 보거든요 국민이 잠깐 대리한 권력을 마치 사리사욕을 통한 발설하는 창구처럼 이용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탄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도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당시 들고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 장면만 보더라도 물론 이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또 4일 채도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취재하신 더 깊고 더 본질에 가까운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더 놀라시고 확인을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정권의 영분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권력을 사적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또 주변에 있는 경호술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첫날입니다만 이거는 개인적인 평가이긴 한데 청와대를 나와서 대통령실 관저와 집무실을 옮긴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청와대에서 손님을 맞더라도 청와대에서 손님을 맞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그리고 오늘 영상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코바나 콘텐츠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영상에 나와요 오늘 영상에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일이나 모레에 리포트 내용이 있는 건 아닌데 최재형 목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거 왜 무너졌냐고 비가 많이 와서 밤사이에 아크로비스타 갔을 때 말이죠? 네 영상에 나옵니다 아까 전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말씀드렸는데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든 지지하든 싫어하든과 상관없이 영부인이 업무를 보고 기과하는 곳 아닙니까 비 온다고 무너져 내리고 보안검색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뻥뻥 뚫리고 그냥 사인이 카톡으로 약속 잡고 가서 명품 전달하고 나오고 완전히 이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냐 놀이터도 아니고 솔직히 웃으개소리로 애들 놀이터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 옆에 보니까 노란색 휴지도 보이던데 그 휴지도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이 휴지가 명품 휴지라고 한때 얘기도 돌았던 휴지인데요 그 당시 논란이 됐었던 시기랑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또 매우 특수한 국가 아닙니까 일단 분단 국가잖아요 북한과 24시간 대적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고 가장 보안이 철저해야 할 대통령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가족과 국가 권력자와 관계된 곳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지 저는 매우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청와대를 옮기고 이부속 씨를 안 만든 이유가 이렇게 사적으로는 개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취재하신 내용의 4분의 1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내일하고 모레 또 목요일까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 30분은 장인수 기자의 리포터 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 기자하고 관련된 분이 나오셔서 같이 후토크 하면서 어떤 취재 내용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를 또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목요일까지 저희들이 심층 취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이것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김건희 씨 사생활 문제를 저희들이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생활이 다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도 봤습니다마는 대통령이 영부인이 이러한 고가의 상품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고 또 받고 그리고 또 그것이 또 경호도 그냥 뻥뻥 뚫려 버리고 이런 것은 첫 번째로는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소지가 아주 농호하다 이 문제는 시청하시는 우리 율사분들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변호사들을 저희들이 모셔서 과연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소지가 농호한데 그런 판단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필름을 받고 모셨고 또 리포터 우리 장 기자의 취재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 권력을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 공적 권력을 부인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하적으로 활용하는 건 아니냐 이러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죠 정말 틀린 거 아니죠? 맞습니다 맞습니까? 구현하신 말씀 있으시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돋보이고 싶은 사적 욕심으로 채운다라는 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이랬을 때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 자체로도 탄핵 사유들이 계속 정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유의 정점이 김건희 여사가 마무리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또 용기 있게 취재하신 우리 장윤수 기자 말씀 듣고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앞으로 방송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짤막한 소개를 드리면 내일은 오늘 방송 마줌미에 제 3의 인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과정에 함께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 3의 인물인데요 이 제 3의 인물도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내일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이 제 3의 인물이 누군지 이 사람은 또 최재형 목사와 어떤 관계고 왜 최재형 목사와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인지 내일 출연하기로 한 게스트인가요? 내일 아마 이 자리에 출연을 할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일 내용이고요 세 번째 날에는 아마 기사가 기자로서 가장 기사가치가 높은 부분은 3일째 보도해 드릴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28분간 대화를 나눕니다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약 28분 정도 되는데요 28분 동안 김건희 여사가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혹은 어떤 분들은 보시고 많이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눴던 얘기들과도 많이 공통분모가 있는 그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김건희 여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부인인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3일째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 날인 목요일 4일째에는 어떻게 보안검색이 뚫렸는지 대통령실 경호가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중요한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 일이 아니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영부인으로서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뉴스 가치도 중요하고 보도 가치도 중요하고 또 공적인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장윤수 기자 이러한 사실을 보도해 주시고 취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기자로서 한 겁니다 네 고맙고요 우리 임정수 사장님은 청와대에서 한 2년 동안 근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인 생활이라든가 디오리라든가 이런 걸 한정하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국민적 시각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적 시각 입장에 봤을 때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오늘 지적해 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목요일까지 저희들은 VCR 보고 그 다음에 관련자분들이 나와서 후토크를 해서 그 의미를 좀 짚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밤중에 피곤하시더라도 같이 시청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말씀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첫 번째 특집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